사육사가 떠난 뒤에도 돌을 던지는가 싶더니 어라,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자 구멍에 매달려 소금 쩌거랬네. 어머, 그런데 잠시 후 관람객들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행동을 게시하는 녀석. 이야, 이거 설마설마했는데 정말 사람을 기다린 걸까? 우와, 우와, 이거 봐봐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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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. 이거 네 거 먹는 거 아니야. 가, 가, 가. 가, 가. 내가 저런 기라. 가, 가. 사육장 앞에 사람만 보였다 하면 쏘쌤같이 달려가서는 돌을 주거니 바꾸니 마치 친구하고 장난을 치는 한 것 같은 모습인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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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안전한다. 그래야, 아따, 넌 이 마스에 돌 던지도 알아.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아니, 이제 관심을 보이려고. 이제 돌 던지면 관심을 보이가 이제 저희한테 오니까.